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전 시간에 법인 결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15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과정을 한 가지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히 결산을 진행하면서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외상 때 마치거나 그럴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매출 검토하고 부가세 대체 후 급여계정 온천징수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서류를 계정별로 온장에 넣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고요. 우리가 3월 초가 되면 결산 준비를 하기 위한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낼 때는 왜 보내냐면 3월 말까지는 신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변경된 서류 있으면 저희한테 주세요. 이런 안내문을 보내는 건데요. 준비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안내문을 보내놓고 난 뒤에는 결산과 관련된 서류가 도착이 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도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서류가 도착이 되면 그 서류를 파일철에 딱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럼 파일철에 정리를 해놓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그 다음에 명단을 작성을 해야 돼요.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매출에 대한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명단은 부가세 신고서와 매입매출장과 학계잔액 스탬표를 보고 매출명단을 먼저 확정을 짓고 아까 서류 받았었잖아요. 그 받은 서류를 등기부 등본은 구청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주명부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신고를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체크하는 과정을 먼저 갖습니다. 주주변동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식양도세에 신고했던 여부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명단 중에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 오게 돼요. 등기부 등본이 오면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12월 말 주소지로 우리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등기사항은 네모박스 12월 26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 과정을 확인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12월 말 법인은 서울로 신고를 하는데 12월 말하고 지금 현재 3월하고 틀렸을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12월 말은 지방소득세 신고해주고 4월 달 10일 날 신고하는 온천세는 지금 현재의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다 거쳤으면 먼저 매출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상계처리해서 부가세 납부세액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 부가세 대급금이 보이죠. 납부를 하게 되고 그럼 먼저 정리를 할 때 부가세 납부가 있을 때는 대급금을 숫자를 가지고 대변에 숫자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해서 납부세액을 정리를 하는데 이때 저는 학계자능 시선표를 확인하게 돼요. 1월부터 3월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금액이 뜨는데 납부세액이 안 보여요. 1월부터 3월은 그럴 때는 정기율 자료를 납부를 해주다 보면 그 과정에서 부가세가 정리되는데 이런 식으로 4, 5, 6, 7, 8, 9, 10, 11월을 학계자능 시선표하고 정리를 하면 부가세 신고서가 부가세 대급금이 대체가 정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환급이 나온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정리를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장부상 잘 반영되고 그 다음에 변동사항 등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정자산 매각, 판매장려금 이런 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는 직계표를 활용하면 되는데 요즘 프로그램에서 많이 찾아보면 이제 찾아보면 그 과정이 보이니까 잘 진행하면 되고요. 이제 법인 결산 중에서 이제 법인세 신고 준비와 그 다음에 매출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실무 5분특강의 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